다음 기사도 굉장히 기쁘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협박한 바로 현직 변호사가 구속됐습니다. 유투버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우리 백은조 변호사. 사실은 백은조 변호사가 이진호 유투버의 재판을 맡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원래 진행되기로 됐는데 갑자기 노종원 변호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노종원 변호사는 뒤늦게 재판을 맡자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좀 연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제 추측이고 정확한 사실은 이진호 씨가 밝혀야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백은조 씨가 구속됐다는 것. 아마 먼저 여러분들 가로세로 연구소에 우리 김세희 대표님의 방송을 봐서 잘 아실 겁니다. 그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사전을 과거 고발했던 남성 상대로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한 현직 변호사, 법원 성 OO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현직 변호사의 구속영장 발부. 권영찬.com에 광고가 하나 붙었습니다. 귀한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노트북 바꾸고 싶습니까? 사실은 저도 TV 이걸로 바꿨습니다. 띵동! 띵동! 여러분들이 혹시 가전제품이 필요할 때 뭐든지 렌탈해드립니다. 국내 최고를 지하하는 렌탈 전문업체 띵동 렌탈과 함께합니다. 혹시 홈페이지 궁금하십니까? 전화상담, 빠른 상담입니다. 1688-4659, 1688-4659, 1688-4659로 전화주십시오. TV, 띵동! 렌탈에서 해결합니다. 세탁기, 에어컨, 띵동! 렌탈에서 해결합니다. 노트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일까요? 권영찬 TV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페이백을 해드립니다. 최대 가전제품당 69만원을 지원합니다. 69만원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688-4659번입니다. 띵동! 웬만해서는 변호사에게는 도망갈 염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는데 이번에는 협박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 같습니다. 현직 변호사가 성, 관계, 동영상을 보관해온 남성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협박당한 남성은 과거 이 변호사가 고발했던 사람과 동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변호사가 자신이 수사 의뢰한 남성을 상대로 협박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9월 12일 성 OO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현직 변호사 A씨와 공범 B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월 10일 이들의 영장 실질심사 구속점 피의자 신문 결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공범 B씨는 누구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법조계와 시사전을 취재해 따르면 A씨는 법무법인 모두의 법률 소속 백은조 변호사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배 변호사는 지난 2022년 여러 여성과의 성관계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가수 겸 작곡가 C씨를 고발했습니다. 2021년에도 이미 재판에 넘겨진 C씨를 같은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배 변호사와 협박한 대상도 C씨입니다. 배 변호사 등은 C씨의 성관계 동영상을 확보해 이를 언론과 유튜버 등에 공개하겠다며 수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언론과 유튜버 등에 공개하겠다. 과연 이 언론은 누구고 유튜버는 누굴까요? 백은조 변호사는 이진우 유튜버와 친하고 그리고 강경윤 기자와 친합니다. 그 증거로 네이버에 백은조 변호사와 강경윤 기자를 치면 여러 뉴스가 뜨는데요. 바로 이 뉴스가 뜹니다. 단독 가수 더 필름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 추가 입건 작성이 2021년 3월 25일입니다. 연예인 뉴스 강경윤 기자 여러 여성 팬과의 성관계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올초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작곡가 더 필름 황경석에 대한 추가 고발장이 접수됐다. 법무법인 모두의 법률에 백은조 변호사는 더 필름이 SNS를 통해 여성 팬에 접근한 뒤 불법 촬영 장비를 통해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었다며 성 OO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동부검찰청에 추가 고발했다고 이스라임을 밝혔습니다. 고발장에 따르면 더 필름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촬영문은 5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5월 배 변호사는 더 필름이 여성 팬들에게 SNS로 접근한 뒤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했다며 총고발했습니다. 더 필름은 수사 과정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영상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해 더 필름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배 변호사는 SBS 연예 뉴스 취재인과의 전화통화에서 서울 광진경찰서에서 최근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면서 1차 고발 사건 이후 신문기사를 보고 추가적인 피해자가 찾아와서 2차 고발을 접수하게 됐다. 더 필름은 반성의 기미 없이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하지 않은 채 음악 활동을 이어가 나가고 있다. 재판부에 엄벌 탄환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고발 사건에 대한 더 필름의 입장을 듣기 위해 본인과 법률 대리인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답하지 않았다. 더 필름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재판의 선고는 다음 달 16일에 진행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건 뭐냐면요. 이 영상이 촬영만 될지 배포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과연 그건 이건 누가 입수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강경윤 기자가 백은조 변호사를 이진호 유튜버에게 소개해줬다는 우리 가로세로 연구소의 인터뷰 내용이 방송이 된 바 있습니다. 또 백은조 변호사와 강경윤 기자를 치면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단독 천재해커 이두희씨 행령 의혹의 묵묵부답 피해 업체들 집단 고소 검토 중 자 이 내용 과연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어떻게 방송했는지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얽히고 설켰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백은조가 구속이 되고 B씨는 누구인지 궁금하고 과연 이 일에 대해서 또 다른 유튜브와 기자 과연 관계가 있을지 없을지 그것이 궁금할 뿐입니다. 추가 소식이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도 굉장히 기쁘죠. 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협박한 바로 현직 변호사가 구속됐습니다. 정말 이런 쓰레기 마치 찌양 협박한 카라큘라 구재형 뭐 이런 애들 구속되는 거랑 똑같죠. 자 기사 한번 볼까요? 이성과의 성행위 동영상을 촬영 보관해온 남성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공갈 협박이죠. 요구한 혐의를 받는 현직 변호사가 구속됐다. 자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현직 변호사 A씨와 공범 B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가 여성들과 성관계한 동영상을 확보해 언론과 유튜버 등에 공개하겠다며 수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뭔지요? 바로 이 동영상을 확보해서 언론과 유튜버 등에 공개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이미 이 변호사는 누구냐? 바로 백은조 변호사인데 백은조 변호사랑 가장 가까운 언론사 기자 누구냐? 바로 SBS 강경윤. 가장 가까운 유튜버 누구냐? 바로 연애 뒷군영 통영 바로 리처나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강경윤과 리처나우는 과연 어떠한 관계일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바로 다음 기사로 보면 굉장히 느낌이 오죠. 자 이게 2020년 7월 27일 기사예요. 역시 SBS 연애뉴스 강경윤이가 쓴 기사예요. 단독 싱어송라이터 A씨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 중. 자 강경윤이가 쓴 기사의 내용 한번 볼까요? 법무법인 모두의 법률 백은조 변호사는 지난 4월경 이 사건에 대해서 익명의 제보를 받고 이거부터 이상해요. 익명의 제보를 받고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게 왜 재미인 줄 아세요? 피해의 여성이 고소한 게 아니에요. 익명의 제보를 받고 고발장을 백은조가 제출합니다. 백은조 변호사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게시된 이후 A씨는 지난달 피의자 조사를 받고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 그래놓고 최근에 또 협박했다가 감옥간 게 바로 백은조입니다. 저 또 바로 다음 기사 가볼까요? 자 이제는 아예 이름 깠어요. 자 단독 SBS 연예뉴스 기자는 또 SBS 강경윤이 썼죠. 여러분들 하단에 다 보이죠? SBS 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자 단독 가수 더필름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 추가 입건 하면서 아예 얼굴을 박제해버립니다. 자 이 바로 더필름이라는 가수가 어떠한 여성들이랑 성관계를 했는데 그 성관계 영상을 말 그대로 촬영했다. 자 이 바로 더필름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를 일으켜보는